영동의 스테이크와 돈카스의 맛집입니다. 토마토 레스토랑입니다. 잠시 들어가서 내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실내 식당의 준비된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주 고저녁하게 젊은 분들이 아주 좋아라 하는 스타일의 매부 장식도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은산디 토지판입니다. 이 식당의 메뉴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언제 영동의 한 번 오시면 이곳 토마토, 토마토 미식당을 찾으셔서 반드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돈까스와 마치의 셀레드를 먹으며 여러분들께 영동의 맛집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돈까스입니다. 음료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찬박스테이크도 함께 먹어봅니다. 아주 비주얼이 아주 좋습니다. 맛난 샐러드입니다. 맛깔나게 한팍 스테이크를 다 잘 먹었습니다. 또한 야채 샐러드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시골이라 할 수 있는 이 영동에도 이렇게 만난 숨어있는 식당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합니다.